부등시를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개수는 자 숫자도 있고 이거는 마이너스 5 이상 2x 마이너스 1이 5 이하다 하면 되고 양변에 1을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4 이상 2x 6 이하다 이렇게 되고 양변을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 이상 x가 3이야 이렇게 되죠 정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해서 6개가 되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3번 그게 됐는데 정수 개수를 몇 개냐 이럴 때는 이 양쪽 포함이 됐죠 이렇게 포함일 때는 3에서 마이너스 1을 뺀 다음에 그리고 더하기 1 이렇게 해서는 6 이렇게 해서 6개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한쪽만 뭐 이렇게 되있다 이렇게 되어있으면 그냥 뭐 이렇게 3에서 마이너스 2를 빼기만 해서 5개다 이렇게 말하면 되고 만약에 둘 다 포함이 뭐 이렇게 안 돼있다 그러면은 3 빼기 빼기 기한 다음에 이때 빼기를 하나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4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1 때 4일로 나눠버는 데까지 1,2,3 zones 다가 Godzilla 하여튼 3,2,3,33,33,33, 44,33,4,33,33,33,34,33,33,336,33,13,34,33,33,34,34,33,33,33,33,33,4,33,34,33,34,33,33,33,%